어? 안나온대 아잉? 애들이 안나옴 너가 안나와야지 아잉? 우리가 가려고 할게 아 내가 당기면 하고 아 뭐 이상해 우리가 당겨야 되나? 우리가 그쪽으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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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있어봐 안녕 여러분 아! 아이고 아이고 탁 소리 하이 안녕 안녕 잠깐 카메라 지금 다 나오나 봐봐 나 치즈 잘못 입었어 와이파이로 하면 안되나 봐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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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셔츠 예쁘네요 은정 언니 어 보여주는 거야? 어 보여주는 거야 예쁘네요 예쁘지? 야 나도 보여요? 응 오 예쁘다 이거 와이파이 끊어 와이파이 끊어 와이파이 끊어 됐다 어? 근데 이거 티셔츠 뒤에 되게 귀엽다 네 되게 쪼로록 네 명이서 쪼로록 이따가 뒷모습 면색이 끝나고 찍자 누가 누구야? 몰라 나 핑크 나 보라 아니 나 노랑이 아 몰라 뭐야 좋아 우리 콘서트 팬미팅 연습해요 내일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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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데이 1 큰일 났다 재밌겠다 얼마 만이야? 4년 베트남 이후로 4년 그치 베트남으로 4년 된거야? 아니야 다 된거 같아 4년 4년 전이냐? 우리 이름이니까 진짜 오랜만인데 팬미팅 아 떨려 나 너무 떨려 내일 할 생각하니까 응 무섭고 떨려 같아 소리 질러 야 어머머머 내일 몇시야? 내일 6시에 공연입니다 유니버셜 언더센터에서 저희 이제 연습하러 갈거에요 여러분 저희 이제 연습하러 갈거에요 오늘 중국 아니 네 중국 인터뷰 하나 마쳤고 계속 그만해 그만해 됐다고 아 너무 귀여워 됐다고 됐다고 뭐야? 안보이더라 내가 나 때문에 안보이더라 어? 연습하러 갈거에요 이제 여러분 됐다고 제가 엉덩이에 됐다고 됐다고 안녕 연습하러 갈거야 여러분 우린 내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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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 내일 만나요 좋은 시간 보내자고요 옷 진짜 이쁘다 내일 옷도 안녕 내일 좋은 시간 보내자고요 옷도 먹었다 바다 바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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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bbie